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형보의 서브 약간 길었습니다 두 번째 서브는 들어왔어요 랄리 랄리! 랄리 랄리 굿! 오케이! 랄리 랄리! 랄리 랄리 굿! 오케이! 랄리 랄리 굿!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다 다 다! 점수 만들어낸 차율 공본 야! 쌍북이한테 공본해! 쌍북이한테 공본해! 그렇지 그렇지 둘 중에 누가 약한지를 봐야 돼 둘 중에 누가 약한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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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 서브 깊숙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명의 선수 중에서 당연히 또 컨디션이 나쁜 선수가 있거든 오늘은 양상국 선수 쪽이다 성혁 투 서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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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라이! 굉장히 강한 서브를 구사하고 있는 성혁 선수입니다 3-0 3-0 푸퍼트 4-3 황보 차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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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차현이 서브 들어왔고요 따라 붙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차현이 들어왔어? 멀리 떠서 들어왔어요 백핸드로 받아냅니다 차현이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차현이 대단하다! 그렇지 황보 그렇지 황보 그렇지 황보 언니! 오케이! 오케이! 뒷곳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차현이 황보 4-3 좋아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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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어 언니 멋있어요 멋있다 네 엄청난 수비 이후에 차현이 선수였었죠 네트 앞에서 황보 선수의 백핸드 발리 결정력 정말 환상적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 두 조합이 벌써부터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5-3 황보 차 오늘 차현이 황보 팀이 처음으로 호흡 맞추는데 지금 눈으로 현재까지 초반에 보기에는 상당히 호흡이 좋아 보여요 네 거의 그 전수수들이 펑키지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현이의 서버 길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번에는 들어왔어요? 1-2 1-2 1-2 1-2 1-2 아 까비까비 아 언니 이거 마이배드 아 내가 가운데 너무 짧게 졌어 그 둘이 들어오니까 아 로브를 띄우던가 아니면 진짜 세게 때리던가 오케이 언니 우리 리드해요 오케이 5-4 야 이제 쥐고 있다 혀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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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 볼 뭐야 서브 에이스가 나와요 파이브 볼 스카 5대5가 됩니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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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브 에이스가 나왔어요 네 티존에 뭐 정확한 서브가 네 깊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